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냉동브라인 슈림프 전용 먹이통이에요. 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어항 키우시는 분들 어항을 키우진 않겠죠?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제일 귀찮고 이런 게 아이들 똥 치우는 거죠. 똥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고기 똥 치우는 거는 물 생활의 일부입니다. 자주 해줄수록 좋은 건데 생각보다 똥 치우는 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사이펀으로 환수를 한 3분의 1씩 하면서 그냥 사이펀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물을 환수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 물을 넣어주는데 매일 치우는 똥은 이게 또 부족분을 계속 치우다 보면 바가지가 하나 더 필요하고 또 물도 새로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은근히 귀찮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긴 하지만 편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냉동 브라인 슈림프 전용 먹이통이에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망이에요. 브라인 슈림프가 아이들이 먹지 않을 때 그냥 우스스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먹이통인데 이걸 이용해서 똥을 치워줄 겁니다. 전 항상 이런 식으로 치워요. 다만 먹이통을 똥수구통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물속에서 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이 냉동 브라인 배급통을 이렇게 물에 약간만 잠기게끔 이렇게 부착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나서 이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로 똥을 뽑아서 뽑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똥이 깔려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쭉 빨아줍니다. 이렇게 빨아주고 나서 이 스포이드 끝을 이대로 이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은 계속 이 어항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똥치꺼기만 브라인 배급통에 담기게 돼요. 하나의 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단 똥을 쭉 스포이드로 빨아들이고 끝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정말 이 녀석들 밥 먹고 응가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많이 쌉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일부 바닥을 아예 자갈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아서 청소하기가 눈에도 물론 잘 띄지만 청소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 자갈 같은 게 있어서 스포이드들에 같이 딸려오더라도 딸려온 다음에 그냥 조금 기다려주면 무게 때문에 자갈들은 다시 아래로 스포이드 밖으로 나오거든요. 콧대를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의 응가가 질산염이라는 거를 발생시켜서 가능하면 자주 이렇게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해줘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루에 청소를 해줘요. 네. 이 정도만 하셔도 눈을 띄게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청소가 끝나면 간단하게 이 먹이통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손바닥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화장실 변기 위해서 샤워기로 거꾸로 넣고 씻으면 너무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제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놓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청소를 끝내고 나면 네.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자세히 찍어봐 드릴게요. 네. 아까는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지금도 뭐 자잘하게 있긴 해요. 근데 이 정도만 치워주셔도 오염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요정도로 해서 오늘은 스포이드와 브라인슈림프 먹이통을 이용한 어학래 1일 응가치우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저희 수초 많이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뭇가지들이 다 보이는 앙상한 제품이었거든요. 수초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멀리서 보면 대충 소나무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